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18번째죠. 오늘 주제는 반기농. 우리가 기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만, 반기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유튜브에 보면 기농해서 성공한 사람이 한두 명이면 실패했다. 기농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일곱,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농의 문제점들, 또 기농을 했었을 때 수입이 안 된다.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세, 그 마을 특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은 성을 가진 그런 마을들이 있죠. 김씨는 김씨, 박씨는 박씨가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은 가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농을 하려고 마음을 넘었다가도 조금 주춤하고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오해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인기 있는 게 방기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올인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죠.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때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인보다는 반먼저 해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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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더 잘되면 그때 이제 다시 전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방기농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번쩍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방기농은 이제 뭐 어떤 건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을 내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묵고 산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천평 정도 지어 가지고는 뭐 묵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 농사라는 거는 이제 1년 농사잖아요. 한해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 달 일하고 나면 월급 받아 다음 달 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농사는 이제 1년 농사예요. 그래서 올해 농사를 만약에 한해 농사를 망친다든지 농사가 잘못된다든지 하게 되면 1년이 우리가 그 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에도 사실은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이제 농사죠. 그리고 이제 1년 농사를 할 때 보통 천평 정도를 하게 되면 겨우 막 겨우 밥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밥 먹고 살라고 그러면 2천평에서 한 3천평 정도는 이제 해야 된다. 규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뭐 전혀 뭐 제가 농사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10평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10평도 힘든데 처음 이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조금 교육받았다 해가지고 과연 2천평 3천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어문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그게 쉬운 일인가 완전히 그냥 아침에 해 뜨면 나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땡볕에서는 또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해주고 나면 이제 그때 조금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이라고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농귀촌 마음은 좋죠. 어역도 좋죠. 하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위험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한 번 망치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고 두 번 망치면 2년 농사를 망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2년 3년 연달아 이제 농사를 마치게 되면 망치게 되면 이제 그 여유자금도 이제 완전히 파장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땅이나 뭐 이런 걸 대출을 내가 가지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 완전히 막 그때부터는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막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부담을 이제는 할 수가 없죠.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미리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쭉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제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모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권하는 게 이제 반기농 이런 걸 많이 권하죠. 제가 이제 반기농이 도대체 뭐 어떤 건가 한번 봤었습니다. 구글에 가 가지고 이제 반기농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이러니까 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여기에서 독특한 게 음 요 밑에 맨 밑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농인의 집임대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빈집현안 경상북도 빈집현안 뭐 이런 이제 검색을 둘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반기농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상한 이제 저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뭐야 이래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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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 빈집 시골의 빈집만 해도 5년 새 5년 사이에 3만 1625호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3만 1625호가 빈집이 많이 늘어 있대요. 지금 시골의 빈집이 5년 사이에 3만 가구가 넘는 빈집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현황을 이제 여기에 보게 되니까 2021년 2021년에는 5만 6천 가구 빈집이 생기고 2000년도에는 2만 3천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2만 5천 그 다음에 2018년에는 3만 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집이 꽉 생겨가지고 현재 전국에 이제 그 빈집이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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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이게 전국으로 해서 시골하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 포함된 거네요. 어쨌든 지금 전국에 도시에도 물론 빈집이 많은데 시골에도 빈집이 무지박지하게 많이 생겨서 경상북도에는 자그마치 5년 사이에 3만 가구가 넘는 빈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여기가 조금 춥습니다. 코아 또 찡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잘 그거 하려고 옷을 조끼를 벗었더니 코아 또 찡 하네요. 다음에는 뭐 하나 잊고 또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시골에 농사를 안 짓는 그런 땅들이 억수로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료들 구글 자료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시골에 빈집도 억수로 많다는 걸 여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빈집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 부동산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가면 행정광천들이 있어요. 도청도 물론 있지만 제가 그걸 모르는데 부산 같으면 우리 도시 같으면 주민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빈집이 다 등록되어 있고 정보가 다 노출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빈집 1년 빌리는데 가격도 얼마 안 안 돼요. 도시처럼 한 달에 몇 십만 원 이게 아니고 그쪽에는 1년에 그냥 얼마 1년에 몇 십만 원 이런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시골에 빈집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만 잘하면 그것도 빈집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농을 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다 빌려버리는 거예요. 둘 다 임대를 해버립니다. 땅 같은 경우에는 100평, 200평 이렇게 빌리는데 1년에 10만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1년에 10만 원요. 그리고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비싸다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되죠. 빈집을 빌려가서 수리도 해야 되죠. 장판도 갈아야 되죠. 뭘 해줘. 1년에 10만 원 주면서 장판 갈아달라. 벽지 붙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돈 드리고 살라고 하면 돈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할 때 농사 철회나 아니면 그거 갈 때 잠깐 쉰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서 한 번 하룻밤 정도 자고 온다. 이러면 집 전체를 수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페인트 조금 칠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약간 수리해서 여러분들이 쓰면 되죠. 그러면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임대하면 별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기구라든지 몇 천평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농기구가 있어야 되지만 100평, 200평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시장한다고 하면 농기구 없어도 됩니다. 아마 깽기하고 요즘 선호를 하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파종기 같은 것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파종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뚝뚝뚝뚝 하는 파종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남자가 이렇게 쿡쿡 찍으면 따라오면서 집에 부인께서 이렇게 거기다가 묘목을 탁탁 이렇게 넣으면 쿡 찍고 쿡 찍고 이런 파종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수동을 하는 거니까 깨끗하면 돈 한 1, 20만 원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살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게 반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도시인들이 부부가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할 수 있는 거 큰 힘 안 들이고 농사할 수 있는 평수가 한 300평이래요. 그러면 300평 정도를 임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거를 그냥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산물을 300평 정도 해가지고 그냥 팔면 예를 들어서 1000평 해가지고 그냥 팔면 1년 겨우 한 달에 한 5, 60만 원 해가지고 1년 겨우 먹고 산대요. 겨우 뭐 입에 그냥 밥 먹는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000평을 해도 그러면 300평을 하면 당연히 그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더더욱 못 먹고 살겠죠. 그런데 300평 여러분들이 농사한 걸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공을 할 때 그 설비를 1억, 2억 들여가지고 설비를 합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계 같은 거를 1년 내내 돌려줄 것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설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가공 공장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 베리베 가공 공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뭐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걸 돈 조금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OM으로 그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딱 이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 아르마리로 이제 소매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기농이라는 게 정말 좋은 단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걸 작게 해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농사 자체가 1년 농사니까 최소한 1년 2년 한 3년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뭐 잘 될 리가 없죠. 처음에는 살살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게 하고 그 다음번에 3년째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4년째 여러분들이 도시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시골로 가도 그때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방기농이라는 거 방기농이라는 거는 모든 걸 땅하고 집 이런 걸 다 임대를 하고 그리고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농기구 이런 것도 사람 손으로 살살 하는 거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조금 센 거는 옆에 이웃에 보면 이제 그 농기구 있는 데서 조금 돈 주고 빌리면 됩니다. 그거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저는 방기농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조금 했으니까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농사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한다는 게 뭐 유별나게 가공하는 게 아니고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만약 콩농사를 했었으면 이제 메주하고 된장을 만든다든지 뭐 일반 무구나 뭐 이런 야채료를 했다 그러면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아르마리로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파는 거 이게 저는 진짜 방기농이고 그리고 또 안전한 그런 방기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되게 춥네요. 뭐 하나 입고 해야겠습니다. 이 머플리다가 뭐 완전히 더 가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